우리가 어디론가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떻게 가야할지 또 그 목적지가 어딘지 모르는데 하여간 가기는 가야 돼요 이것은 가야 되기는 가야 되기 가야 되는데 목적지도 잘 모르겠고 길은 모르고 그럴 때 마음이 어떨까요? 굉장히 슬프죠 그래서 길을 찾지 못하면 너무 슬픈 인생이 되는 거예요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를 모르고 또 왜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공부는 또 왜 해야 하는지 공부를 해야 하는 목적과 이유를 모르면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 공부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확실한 목적지가 있어야 하고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방황하지 않고 갈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길을 알지 못해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늘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말은 내게 배우지 않고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룰 수 없다 나에게 배우지 않고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나에게 배우지 않고서는 아무도 그 길을 알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십시오 주님께서 길 안내자가 되셨습니다 천국은 이 길로 가야 돼 그러면서 당신이 닦아 놓은 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길을 찾지 못하면 내 인생이 길 잃어버린 인생이 되는데 엄마가 그러면 자식도 그렇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는 거예요 에스겔 16장 44절에 무릇 속담하는 자가 내기에 대하여 속담하기를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하리라 이건 또 다른 말로는 아비가 어떠하면 아들도 그렇다 하리라 그래서 이 부모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부모가 되기 전에 아주 심사숙고해서 내가 아이를 낳을 때는 내 입장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건강과 경제와 환경이 주어져 있는가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서 보살핌을 잘 받고 나를 이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아야죠 그런데 저를 비롯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아이를 갖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임신하기 전에 그러한 문제를 심사숙고 해보지 않았어요 아이를 갖고 싶다고 하는 단순한 열망 하나만으로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하고 실수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우리들이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것은 곧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너무나 슬픈 일이에요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죄삼을 얻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 연합하여 죄를 이기는 삶을 삶으로 영생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부모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닫고 그 목적을 위해서 부모가 살 때 자식에게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로 뜻을 정하고 엄마가 그렇게 살면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 주어야 올바른 길 안내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왜 다니는지 아이들이 모르고 다니는 것이에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냥 모르는 것이에요 아이들에게 제가 물어봐도 너 왜 태어났는지 아니? 몰라요 너 왜 공부하는지 아니? 몰라요 너 왜 사니? 나도 몰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초등학교 3, 4학년, 5, 6학년이면 이제는 정체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부모가 설명을 해주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학교를 다니고 왜 공부를 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여러 과목의 학문을 공부하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사고력, 판단력, 추리력 등이 발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지식과 기술이 영생을 준비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는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과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사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을 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면허증이 없는 사람은 차를 주어도 운전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곧 불편함이죠 그것은 절대로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는 것이 곧 힘이다라고 그러면서 부모로부터 자립하게 될 날이 그렇게 멀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부모로부터 자립하게 될 때 그때는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을 그때부터 자립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 줘야 하죠 부모가 뒷바라지를 해주고 학교에서 학원에서 이 세상 지식과 기술은 배웠는데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하는 기술은 지혜는 누구에게 배울 거예요 이 세상 지식과 기술이 많아서 이 세상 재물은 얻을 수 있는 자신이 이제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여자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자식 교육이 쉬울 거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주 자식을 낳으면 정말 힘들 거라고 그 자식을 교육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거라고 창세기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여자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를 낳을 때에도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이 뒤따라야 비로소 해산하리라 너는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남편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여자는 남편에게 지배를 받으면서 그리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 심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엄마는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고 나면 서로 신경이 연결된 것 같아요 영적인 탯줄이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기뻐하면 엄마도 기뻐하고 아이가 슬퍼하면 엄마도 슬퍼하고 그래서 아이에 관계되는 그 모든 것들이 엄마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마찬가지로 엄마의 지대한 영향력이 아이에게도 그대로 미치기 때문에 엄마가 행복하지 않으면 아이도 행복할 수 없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이를 가졌을 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나누면 그 엄마가 자기가 생명이 멈추는 그날까지는 자식에 대한 그 애정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식 교육은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주의를 줘야 될 때가 있고 꾸질함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해초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를, 그 때를 지혜롭게 포착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이들을 잘못 교육을 시키게 되면 그 어머니가 평생을 고생을 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시대가 저희를 키울 때만 해도 아이들이 잘못하면 해초리도 들고 꾸질함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어요 제 저보다 조금 더 나이가 젊은 층에서는 이러한 교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이를 기죽이면 안 된다 기살리기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의 길을 살려줘야지 된다고 하는 그러한 풍조가 생겼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살린다는 교육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살리는 교육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길을 살린다고 하는 것은 감정 조절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자기 부모를 섬기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살리는 교육이라고 해요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은 학교에 가서 선생님 앞에 발표를 잘해야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자기 의견을 당당히 내세울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집에서도 아이들을 기죽일까 봐 오냐오냐 해서 키웠고 이 사회에 나와서도 기죽지 않도록 학교에서도 때리지 못하게 아주 부모들이 많이 감싸고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랬더니 요즘에 와서 아이들이 아이들이 반항심이 많고 권위에 불순종을 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아이가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아이가 좋은 쪽을 선택하도록 때로는 해초리도 들어야 되고 때로는 꾸중도 하면서 아이를 선한 쪽을 선택하도록 교육을 시켜야지 되는데 부모들이 그러한 교육을 자기가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에게도 그러한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점점점점 아이들이 악하게 악하게 나이가 내려오고 있어요 사춘기가 지금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라는 말이더라고요 12살부터 중학교까지 사춘기라고 하더니 얼마 전에 저한테 초등학교 교사한테 전화가 왔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만 되면 너무너무 가르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아무인이래요 선생님은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첫 번째 부모가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모범을 아이에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가 화가 났을 때 하는 모든 언행을 아이들이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아 그 말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체크할 것이라 내 악 내 패역이 뭐냐면 내 하나님 여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애함이 없는 것이 악이오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근의 여와의 말이냐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어 있으면 그 마음에 사랑과 자비가 인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인내를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아주 어린 아이들부터 그 마음에 뭐가 가득하냐면 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왁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쾌기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아주 조금은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주 많은 인내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절대로 자식을 많이 낳으면 안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아주 깊이 깊이 깨붙였어요 얼마나 힘이 들든지 제가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고 연락이 왔을 때 아휴 축하한다 축하한다 이 소리가 얼른 안나왔어요 왜냐하면 낳아서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첫 아이를 임신해서 낳았을 때 제가 넌 짓이 그랬어요 많이 안나도 돼 근데 저희 며느리가 어머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애 많이 낳는 거 싫어하시나 봐 그러는 거야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런데도 둘을 낳더라고요 둘째 며느리가 첫 아이를 낳고 둘째를 임신을 했을 때 어머니는 어떤 성별을 원하세요 그래 딸이냐 아들이냐 어떤 성별을 원하시냐 그래 제가 딸이면 어떻고 아들이면 어떠냐 내가 그 아이를 데리고 천국문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아이가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떠냐 너는 이제부터 그 아이를 천국문까지 길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만이 그것만이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 꼭 내가 두 아이를 데리고 천국에 입장하기를 바란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이제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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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죠 사람은 아이들이 어리면 어린 것만큼 크면 큰 것만큼 사단이 그 나이 만큼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과 컴퓨터로 아이들이 볼 거 안 볼 거 할 거 안 할 거 다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 세대는 정말이지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저의 때만 해도 그 핸드폰 컴퓨터로 아이들을 눈을 불을 키고 뭘 보는지 조사하러 다니지 않았어요 잡으러 다니지 않았어요 그냥 제가 아이들 키울 때만은 테레비만 없으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얼마 안 됐을 때 용기를 내어서 테레비를 없앴어요 그때는 그렇게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슨 수로 이 아이들을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어른인 저도 컴퓨터나 핸드폰에 호기심을 자극하는 아주 좋지 않은 것들이 눈에 띌 때 한쪽 마음으로는 보고 싶다 이런 생각과 한쪽으로는 보면 안 된다 이러거든요 한쪽 마음으로는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을 조절하는 것을 설교하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이 보고 싶은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 하고 부를 때야 그 보고 싶은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 봐서는 안 되는 음란물들이 얼마나 자극을 하는지 몰라요 어른인 나도 거기에 유혹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고 씨름을 해서 그것을 안 보는데 아이들이 그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무슨 수로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세자녀 지도법에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게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음란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어린 아이에 아주 어린 아이까지 그러한 것에 노출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러한 세상에 손가락 한 번만 탁탁 누르면 별하별 것이 다 뜨는 핸드폰 컴퓨터가 있는데 그 홍수같이 쏟아지는 그러한 것에서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둘째 아들이 셋째를 놔볼까요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둘도 천국에 데려오고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셋을 어떻게 감시하고 키울 수가 있냐 잘 생각해봐라 심사숙고 해봐라 걔네들이 제 속을 아직은 다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걔들이 아직 열 살 미만이니까 지금은 부모 말을 잘 듣는 것 같죠 그리고 컴퓨터를 안 주면 안 보니까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중고등학교가 되면 무슨 수로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고 자식을 잘못 키워놓으면 그 자식을 임의로하게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기를 살려놓으면 그 부모가 평생을 엄청나게 마음고생할 것을 임의로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자녀들에게 무엇을 교육시키라고 하셨느냐 하면 출애극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다 여화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 말에 꼭 순종을 하게 키우라고 하는 것이예요 부모는 하나님의 위치예요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부모가 어린아이에게서는 하나님과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을 하도록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공경한다 그래요 이것을 부모는 최선을 다해서 교육시키라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을 배우면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다 여화가 내게 준 땅 이건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건 영생을 얻는 것이예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에게 불순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도 자식을 키워봤고 여러분도 키워보셨죠 아이들이 얘야 이리 오너라 그러면 네 하고 순순히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컴퓨터 키지 마라 그만 봐라 인터넷 게임 하지 마라 그러면 네 알겠어요 이러고 착착 첫 마디에 말을 듣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잠원 20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비록 아이라 하여도 비록 아예 어린 아이들이 5개월이 됐던 한 살이 되었던 아주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그 부모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안하는 행위로 그 아이의 인간 댐댐이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비록 아이라 하여도 자기 행위로 사람 댐을 드러낸다 그가 하는 행시를 보면 그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올바른지 그런지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죠 대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그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하도록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자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모님의 뜻에 순종을 하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에만 부모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요 지금 인터넷 게임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게임 그만하고 자야 돼 그럴 때 인터넷 게임을 더 하고 싶은 열망과 부모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서 전쟁을 치를 때 그때 부모님의 뜻에 순종을 하는 것이 자아를 포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부모님의 뜻에 순종 하지 못하고 부려하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아이들이 효도를 못하는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에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아이들의 마음에 강제로 역사하시지 않는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과 사단이 생각을 주입을 시킬 때 그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근수근 하는 자여 비방 하는 자여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여 능력 하는 자여 교만 한 자여 자랑 하는 자여 악을 도마 하는 자여 부모를 고역 하는 자여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과시지 않으면 부모에게 순정할 수 없다고요 우매한 자여 배악 하는 자여 무장한 자여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멸망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는 그래서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아이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녀 교육을 잘 시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같이 자식 교육 시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아유 나는 문제없어요 애 키우는 게 얼마나 기쁘고 보람있고 행복한데 할 수만 있으면 경제적으로 여유만 있으면 한 네다섯 명 더 낳고 싶어요 이런 부모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밥 먹이고 학교 보내는 그러한 자녀 교육이라면 경제력이 있는 부모들을 벤에다가 가득 태우고 다닐 만큼 부의 상징으로 애들을 많이 낳으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한 아이도 멸망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노심초사 아이들을 눈동자로 지켜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선한 모범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지치고 힘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식 교육 잘 시키고 싶다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예요 그러면 너와 내가 관계가 맺어지면 연합이 되면 자녀 교육은 문제없이 되게 해준다는 것이예요 우리 아이들 말한들은 뭐라고 아휴 제 왼수 내가 저걸 왜 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는지 몰라 이러죠 그런데 그 아이와 내가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그 비결은 잠원 16장 7절에 사람이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여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신다 원수까지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끔찍이 사랑하는 자식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더 잘 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말은 내가 자식 덕 보려고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식이 잘되게 하기 위하여 이래라 저래라고 하는 것이예요 그럴 때 부모 말씀에 아이들이 조건 없이 순정하고 따라주면 그 자식이 너무너무 귀하고 그런 효자가 없는 것이예요 그런데 부모 말에 언제나 토를 달고 말대답을 또박또박 하고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부모 뜻에 불순종을 할 때 그 부모는 내가 아이를 잘못 키웠구나 그리고 제가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되려나 그러면서 염려하지 않습니까 자식이 부모 말에 순종을 할 때 부모가 기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조건 없이 순종을 하는 것을 사람이 여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와께서는 그 사람의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지내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되는가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갖는 것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내가 여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범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순종을 하게 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도 순종할 수 있어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몸에 뱉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 가운데 들려올 때 무슨 수로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말씀하실 때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는지 내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하는 것을 자식들에게 모범으로 보여줄 때 그 자식이 그 모범을 따라서 엄마와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별 생각 없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처럼 자녀 교육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천국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아이들의 길안내를 하고자 하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정이 조절이 되고 마음이 다스려지는 것을 엄마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자식들에게 전해 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옴 나이다 아멘